안녕하십니까. 어버이날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의 대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때아닌 비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또 임혁백 고대명예교수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 특사 역할을 맡았다는 주장인데 김철현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수회담 전에 공식 루트를 통하면 될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 라인뿐만 아니라 저는 비공식 라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단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사항들,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2년 만에 지금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가까운 어떤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어떤 영수회담에 대한 의사를 좀 타진하고 성사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먼 훗날에 어떤 비사로 나와야 될, 비화로 나와야 될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분 교수님들이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많은 사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두 분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물밀 라인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어떤 함성덕 교수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 그리고 함성덕 교수와 또 임혁백 민주당 전 공관위원장 같은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마냥 무시할 수 없고 넘어갈 수는 없다. 특히 두 분이 어쨌든 대학 교수 신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고 함성덕 정치현문대학원장과는 윤성열 대통령과 또 즉은 거리에 살면서 가깝다. 그래서 이랬다는 건데 지금 김찬용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중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이 본인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비선이고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비선 라인을 또 했다고 하면 조금 지난 뒤에 나와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끝난 뒤에라든지 이럴 때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영수회담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연휴에서 이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왜 이렇게 두 분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일반적인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시원에서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냥 전격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고.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경론도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완전히 없는 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되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의혹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가능한 공신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무수석이 만나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또 이런 의지원들도 의제들도 얘기하고 또 의제 조율화해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굳이 비선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두 분은 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이런 야당과의 어떤 협력관계, 협치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공개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국정운영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분이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고 또 말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니까 오히려 좀 이상해진 거지 그냥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가깝다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정치적 인연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전혀 거짓말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면부인을 해버리면 그럼 이 자체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일과해서 원희룡 전 장관, 비서실장, 무산희 이게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이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 인사하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냐. 인사하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공식 라인에서 이럴 수 있다고 봐요. 협치 차원에서 공식 라인에서 민주당과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라인이 만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서 어떤 부분을 추천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누가 비판하겠어요. 저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건 국민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비서 라인에서 누구는 비서실장으로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 후보 몇 명 추천해 주시면 그중에서 한 명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사권 자체를 그러면 야당 대표한테 다 양보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 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비선에서 그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되냐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대단히 미숙함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수회담 비선 메신저 논란이 불거지자 보수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도 뿔이 났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 또 탈당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김채룡 교수님 이 판문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함성덕 교수나 어떤 임혁배 교수의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부분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좀 묻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임혁배 교수하고 함성덕 교수가 사실은 넥타이까지 깔맞춤을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먼 훗날에 밝혀져야 될 비화를 아주 시시콜콜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들도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이야기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불편한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인사해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부부들끼리 골프 가자는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전부 때 시작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조금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선한 함성덕 교수의 어떤 본인이 어떤 영수회담을 사전 조율하고 주선했다. 한 어떤 개인적인 공명심 또는 과시욕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의도인지라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임혁배 교수는 공관위원장이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함성덕 교수하고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총선의 공정관리위원장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함성덕 교수의 어떤 혼자 나와서 어떤 그런 인터뷰를 했다면 상당히 그 부분이 맞나 신빙성이 의심이 되겠지만 임혁배 교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 실력이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무순가에 좀 숨어있는 정치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함성덕 교수와 임혁배 교수가 그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걸 단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출적까지도 계속적으로 공정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대통령께서 아마 우리 이준영 기자회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이 영수회 담장에 실질적으로 밀사가 있었는지 또는 함성덕 교수를 통해서 실제 그런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기자들의 어떤 송곳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께서 시원하게 아마 해명해야 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분들은 굉장히 뻘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철현 교수 말씀대로 최 교수님 어떤 정치적인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세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두 분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아니면 어디선가 그러면 인터뷰를 조율해 주고 두 분이 가서 인터뷰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고요. 또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또는 의도했던 대로 안 돌아가더라도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율을 했다면 그 조율을 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선을 통해서 뭔가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공식 라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공식 라인을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예를 들면 비선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렇게 금방 드러나고 또 금방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국제 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